이번 시간은 출력 처리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출제 유형 1번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그 다음 폼에 고객관리 폼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화면에 고객관리라는 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고객관리 폼에서 위쪽에 폼 머리끌에 있는 인쇄라는 명령 단추가 있습니다. 인쇄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 한번 가보시면 CMD 인쇄라고 우리 명령 단추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고객별 대여 현황 보고서를 미리 보기 형태로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CMD 인쇄를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가셔서요. 클릭했을 때 어떤 명령을 실행할 거잖아요. 원 클릭을 선택하시고 목록 단추에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신 다음 그 다음 작성기를 클릭하셔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CMD 인쇄를 클릭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명령을 하실 거냐면 Do CMD 라고 입력하시고요. 오픈 리포트 보고서를 열 거예요. 어떤 보고서를 열 것이냐면 대여 고객별 대여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보고서 이름은 큰 따옴표 처리하시면 되고요. 심표 우리는 미리 보기로 보실 겁니다. AC 뷰 프리뷰 선택하시고요. 심표 필터 네임은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략하실 거니까 심표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조건을 입력하실 건데 문제에서요. 고객 아이디에다가 TXT 고객 아이디에다가 입력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출력할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요. 큰 따옴표 묶어서 고객 아이디는 같습니까? 누구랑 현재 폼에 있는 TXT 고객 아이디와 같습니까? 라고 입력을 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죠. 이제 고객 아이디라는 컨트롤 텍스 상자는 입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M% 연산자로 구분을 하실 거고요. 또 하나 문자 처리를 하실 거기 때문에 등호 앞에다가요.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를 닫아주기 위해서 큰 따옴표 처리하시면 되고요. 뒤에다가 마찬가지로 작은 따옴표에 대해 열었으니까 닫아주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고객 아이디에 해당한 데이터만 해당한 데이터만 인쇄 미리 보기로 출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우리 폼 보기에 가셔서 고객 아이디에다가 지금 보이는 4529를 뒤에 네 자리 한번 입력해 보시고 인쇄 버튼 누르시면 네 4529에 해당한 내용을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출력 처리 작업의 1번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는 비디오 목록 폼에서 비디오 목록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현재 폼 머리끌에 보시면 출력이라는 명령 단추가 있습니다. CMD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대여 목록 보고서를 미리 보기 형태로 출력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단 보고서에 이제 대여 목록 보고서에 대여 일자가 현재 비디오 목록에 있는 폼의 조회 날짜 현재 언바운드라고 되어 있는 이쪽이죠. 여기에다가 기간에 입력된 TXT 시작일과 TXT 종료일에 포함된 레코드만 출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실제 작성하시는 내용은 출력 명령 단추를 클릭했을 때 작업을 하시는 거죠. 속성 시트 화면에 표시해 놓으시고요.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 작성하셔도 되고요. 그냥 바로 작성하겠다 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작성기 누르셔도 됩니다. 작성기 누르셔서 우리는 코드 작성기를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아까하고 동일하죠.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고 작성기를 하시거나 작성기에 가셔서 코드 작성기 클릭하셔도 동일하게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 CMD 출력을 클릭했을 때 우리는 대여 목록 보고서를 미리 보기 형태로 출력하겠습니다. 이제 명령을 작성하시면 돼요. 앞에 하셨던 것처럼요. 두 CMD 라고 입력하시고요. 오픈 리포트 보고서를 열어서요. 보고서의 이름은 대여 목록입니다. 대여 목록에 보고서를 열어서 그 다음 심표 미리 보기 한다 그랬어요. AC 프리뷰를 선택하시고요. 심표 필터 네임은 안 들어가니까 생략하실 거라서 심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조건이 있었는데 조건은 시작일과 종료일의 사이에 있는 내용만 출력한다고 했습니다. 대여일자가 우선은 큰 따옴표 묶어서 먼저 처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대여일자가 같습니까? 누구랑 크거나 같습니까? 시작일보다는 크거나 같고 종료일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만 출력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여일자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현재 폼에 있는 txt 시작일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그리고 and 대여일자가 작거나 작거나 같습니까? 현재 폼에 txt 종료일보다 종료일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작성을 하실 겁니다. 이 내용이 조건이에요. 현재 조건이고요. 이 조건 안에서 날짜에 대한 처리와 그 다음 컨트롤 상자에 입력된 값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날짜의 앞뒤에는 샵이 들어가죠. 그래서 샵을 넣어 주실 거고요. 시작일 앞뒤에 샵이 들어가실 거고요. 날짜에 대한 처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료일에 입력된 값도 날짜이기 때문에 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샵을 다 처리를 하셨고요. 컨트롤 상자를 통해서 입력하는 값은 엠퍼센트 연산자를 통해서 구분 처리를 해주셔야 되죠. 입력받는 값에 대해서 엠퍼센트 연산자 처리해 주시고요. 이제는 엠퍼센트 연산자가 처리가 됐으면 사이사이에 큰 따옴표 처리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대여일자부터 샵까지 엠퍼센트 앞에서 큰 따옴표 처리하시고요. 실제 입력받는 TXT 시작일은 시작일은 네 맞고요. 그냥 입력받는 것에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샵부터 샵까지 큰 따옴표 처리하시고요. 마지막에 끝에 있는 샵에 대해서도요. 큰 따옴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열고 닫고 처리가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맞게 작성이 됐나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폼 보기에 가셔서 날짜를 예를 들어서 2000 앞에다 놓고요. 날짜를 2004년 5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한번 해볼까요? 선택하고 출력 한번 해보시면 현재 내용이 맞게 맞게 나오는지 아래쪽에는 바닥거리에 해당한 내용이고요. 5월 지금 16일부터 12일 나왔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5월 2일까지 그래서 5월 1일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데이터가 있나 봅니다. 5월 16일에 해당한 내용만 5월달 범위에 있는 내용만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 문제 살펴보셨고요. 오른쪽 비디오 대여 목록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고 두 번째 예제 파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 파일 선택하고 열기 컨텐츠 사용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예제에서는 지역 매출 조회 폼에서 지역 매출 조회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한번 클릭하시면 폼 머리끌에 인쇄가 있습니다. CMD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지역 매출 현황 보고서를 미리 보기 형태로 출력 되도록 설정을 할 건데요. 매크로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매크로 매크로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매크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인쇄 버튼에다가 연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만들기에 가시면 매크로 및 코드라고 있고요.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아까 두 CMD 오픈 리포트라고 했잖아요. 오픈 리포트를 찾습니다. 보고서를 열 겁니다. 보고서의 이름은요. 목록 단추 이용하셔서 지역 매출 현황 보고서를 열 겁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서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역 매출 조회 폼에 지역명 CMD 지역명 컨트롤에서 선택함과 값과 동일한 지역명을 갖는 레코드만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외열 조건문에서 조건을 작성하시는데요. 작성기 누르셔서 첫 번째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지역명은 지역명은 같습니까? 라고 등호까지 입력하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 파일 안에 폼 안에서요. 모든 폼을 여신 다음 현재 작업하는 폼은 지역 매출 조회 폼입니다. 지역 매출 조회 폼을 선택하신 다음 현재 폼 안에서요. CMD 지역명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입력하는 값과 지역명이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CMD 지역명에서 더블 클릭 하시면 현재 지역 매출 조회 폼에 CMD 지역명 컨트롤 이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한 내용을 데이터 보고서를 미리 보기로 볼 겁니다. 작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매크로에 대한 이름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예 버튼 눌러서 문제에서요. 매크로 이름이 영어로 매크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숫자 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 A C R O 숫자 1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 작업은 해놓으셨어요. 이제 인쇄 명령 단추에다가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를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 클릭하시고요. 원 클릭에 가셔서 목록 단추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 1이 보이시죠. 연결만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맞게 되었나 폰 보기 한번 가시고요. 지역명에서 대구를 하나 선택하시고 인쇄를 클릭하시면 대구에 해당한 데이터만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로 보실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출력 처리 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